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전도자여 선교자여 또 교회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기 힘들다 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뀐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것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완전히 바뀐 것은 다맥색 도상이었습니다 다맥색 도상에서의 사울의 눈에 있던 그때 비늘이 벗겨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눈에서 벗겨졌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단순히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는 비늘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린 비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늘은 어쩌면 성전을 가리는 비늘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천년 전 다이세 아들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마가범 13장의 바로 그 웅대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온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감동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뉴스들을 데리고 뉴욕 동부 쪽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비전치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스노가 여러분은 큰 도시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삶을 마치기까지 좋아할 만큼 그런 도시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미국의 50개의 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기에 살다가 우리가 뉴욕에 맨하튼을 갔습니다 얼마나 빌딩 숲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숲이 그런 빌딩 숲에 우거져 있고 큰 빌딩이 있고 화려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변방에 출신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함, 웅장함을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탄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얼마나 굉장한 돌이고 성전이고 건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차분한 오조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변방 출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을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시적인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가시적인 성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만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조금 더 외적인 건물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초토화시켰습니까 얼마만큼 초토화시켰느냐 하면 이 티투스 장군의 군사들이 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이 있는데 돌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돌과 돌을 벽돌처럼 쌓는데 그 틈 속에 금이 들었다라는 어떤 가짜 소문을 듣고 루머를 듣고 모든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성전의 담들을 다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의 소위 통곡의 벽이란 이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돌벽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의 마당 아래쪽을 바치고 있던 서쪽 축대의 일부분입니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위용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대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그 토 위에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이슬람 황금 사원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킨 티투스 장군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7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를 끌고 로마로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을 동원화해서 건축한 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건물이겠습니까 그 후에 황제 티투스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한 이후에 그 유대인 포로를 동원화해서 원형 경기장 옆에 자신을 위한 개선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초토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모와 또 고통 그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초토화를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민노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면서 다른 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되는데 본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계획을 했던 사람은 솔로몬 아버지 다이셨습니다 다이세 계획을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이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라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자신이 건축한 이 북박이 성전 하나에 갇혀 계실 분이 안심을 솔로몬은 그 또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북박이 성전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다는 오해로 인함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봉원식이 끝난 뒤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군면합니다 11기상 8장 61절에 그런 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요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개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합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북박이 성전을 건축한 봉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머무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며 그들이 가는 대로 옮겨 다니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어디든 옮겨 다니는 현존임으로 북박이 성전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이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옮겨 다닐 수 있는 성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고정된 이 북박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한 건물을 가리켜서 여전히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임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이미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가꾸고 잘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라는 건물이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 건물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그들은 성전 건축의 동기를 망가가고 무수 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두어두는 실수를 합니다 정말 넓고 넓은 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 성전 안에서의 그들의 삶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직자에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성전은 강도의 구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반드시 탑화해야 할 무익한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봉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에서 이 산이라는 말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 속한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북 간 제사의 중심지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과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유효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되었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이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이사를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여인 역시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 국한에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앙의 행위를 특정 공간의 문제로만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바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즉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진정한 진실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인가? 라고 한번 묻길 바랍니다 아니면 예배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황급히 화란으로 도망갈 때 일입니다 그가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허어 볼판에서 피곤에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 계시건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장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여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허 벌판에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자 그 벌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벌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요 베데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베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 베델 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거기는 건물이 없어요 들판에는 문이나 강대상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게 그 벌판은 아름다운 전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감동적인 베데리였던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가 문제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신학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은 사도바울은 성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고름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바울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그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그릇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레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또 요셉이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거할 때는 미디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는 한국에서 계셨고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에서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어느 곳에 있었던지 멕시코에 있었던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테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설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두고 있었던 유태인들은 그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처형 현장의 증인이 바울로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 역시 성전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포로블 템플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성막을 메고 어디로 가든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진정한 성님과 동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된 바울을 도구삼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초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 즉 예배당 채폴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성전 즉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든 성막이든 혹은 북박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법규가 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금초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은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로 성막에는 이것이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고 한다면 그 외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이 네 가지를 구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규의 그럼 법규가 뭐냐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법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데서부터 움직이는 성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성막은 물론이요 예루살렘 북박이 성전 속에도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금초대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신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금초대에는 항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초대의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조명이 배제된 촛대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을지언정 촛대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 그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의 깊이와 널리비와 참된 의미를 바로 아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의 깊이 뿔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의 깊은 그 호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끔은 내 자신의 악한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오를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사라고 할지라도 화를 안 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를 더디내는 사람은 있어요 내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필요해요 그럴 때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속에 있는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올려받쳐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날의 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향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흐명하시는 향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수시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최고의 유사는 뭘까? 부모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문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냥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돼야 돼요 그냥 눈 감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여 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여 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나를 붙들여 매는 겁니다 그렇게 음성으로 바래지는 기도도 귀하지만은 때로는 입을 다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기도는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시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한 시간 못해요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한 시간 하면 기도도 한 시간 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나를 붙들여 매지 않고 내 속의 것을 바라기만 하면은 과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받쳐지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끌어오는 온갖 죄악의 욕망의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진리신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욕망의 함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격리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좀 입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진리요 진리이신 영입니다 진리와 영의 소리는 인간의 어떤 세상의 수많은 거친 소리와 함성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결코 들리질 않아요 진리의 소리는 진리와 영의 소리는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의 함성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들리느냐 여러분이 굳게 입을 담을 때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모든 죄악의 소리를 내려놓을 때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세미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아가 그의 입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소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 수 없는 음성이었어요 우리의 영성과 성숙의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딱딱 기도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딱 끝나버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냥 돌아서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기 위해서 좀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의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이 바른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안에 진설대 위에 올려준 떡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구의학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제사장을 동일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와 좀 이질적인 사람 전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우리 주위의 가장 작은 자를 위한 공간을 우리 마음 속에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언론과 라디오와 TV와 모든 광고와 많은 상점들이 성탄절 캐롤송을 틀어놓고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만의 잔치로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 수준이 다른 사람 그런 작은 자를 위한 공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 속에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공간을 우리 마음 속에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좁쌀만큼 작은지 몰라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모두 섬겨야 되는 종들이에요 누가 상전일 수 없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똑같이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섬겨야 돼요 종들끼리 싸우고 누가 더 높다 낮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 많은 어떤 교회들이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에도 하고 뭐 당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큰 소리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 진설병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형편없이 보이는 이 사람도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나님과 허목한다는 것은 내가 업신여기던 이 사람과의 허목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까지도 수용하는 진설병을 마음 속에 구비하는 것이 진실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농화서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님으로부터 그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헬라 이방인을 수용하는 진설병 짐승 같은 야만인을 수용하는 진설병 유식한 엘리트들을 수용하는 진설병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수용하는 진설병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족인 유도인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배신자로 관주하고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이 주님께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설령 자신이 저주받아 버림을 받을지언정 무방하다고 했던 것 바울의 마음 속에는 원수마저 수용할 수 있는 진설병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움직이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진실한 진설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진실로 그 안에 진설병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단체가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은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워킹 템플 심령 가장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괴를 안치하고 다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금초대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없는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고 성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법괴가 있어야 되고 금초대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10시 30분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그리고 말씀 쓰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필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를 정말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많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도네이션 물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라스트 미니네 미니세 하나님께서 그 며칠 전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또 150명이 넘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값지고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런 것들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 프레스노에 어느 교회가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창고의 문을 열고 선물하라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교회들이 창고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문을 열어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와 또 헐벗은 자와 부족한 자와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아서 성탄절에 이웃을 향하여 나누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11절을 모아서 무엇을 쓰려고 합니까? 부동산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오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모자랄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셔서 또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뿐만 아니라 주일에 나오는 모든 우리 아시안 성도들까지 나눠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무엇을 줄까? 고민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수천불을 도네이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불을 도네이션 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몇만 불을 도네이션 할 수 있겠습니까? 캐시는 없어도 도네이션 물품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물품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신발을 주신다고 하는데 몇백 컬래를 준다는 거예요 콘테이너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콘테이너를 가져갈 수 없어서 픽업스로 두대로 트레일러로 가지러 가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오고 나눈 것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특별히 많은 도네이션 물품을 간단하게 우리가 초콜릿을 나눠주면 되는데 신발은 맨 앤 우먼, 그 다음에 칠드런, 보이앤 걸 다 나눠야 돼요 사이즈별로 다 나눠야 돼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사이즈를 또 다른 것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냥 줘도 좋은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이 많아 신발 주면 그냥 그대로 땡큐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어보고 또 사이즈 작은 걸 달라고, 큰 거 달라고 그러고 와, 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도네이션을 주는데 가장 힘든 사액이 뭐냐 하면 신발 사액이었어요 지금까지 해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면서 함께 나눌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또 우리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 친구분들이랑 함께 그 사액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다 박스씩 나눠주고 알아서 전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홈리스 어드들을 위해서 150개의 패키지 100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패키지는요 너무 아기자기 다양해요 15가지가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15개 안 들어있을 거예요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는 그 패키지 안에 목도리도 들어있고요 탑팩도 들어있고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밴대지도 들어있고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15개, 셀 수 있으니까 15개라고 알겠죠 그만큼 많더라 이거요 사실 세지는 못해서 뒤집어가지고 셀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패키지를 8천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면 아는겠죠 8천 개를 만든다는 것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8천 개의 패키지 100백을 만들어가지고 홈리스들과 또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성탄절 이전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150개밖에 못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차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라는 걸 늘 깨달아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크게 갈망하시면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때 한 사람이라도 불쌍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작은 걸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금요일을 계속 받았던 푸드는 이제 1월 둘째 주까지는 없어요 이제 한 달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연락 올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했던 그곳에서 학교가 이제 방학이 들어가니까 푸드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월 개강할 때까지는 푸드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금요일마다 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을 예배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속에서 사역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이웃을 향한 그런 영혼 구원 사역, 선교 사역 또 우리 아시안을 전도하는 이 지역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 민족을 초월하여서 문화를 초월하여서 어른을 초월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껏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